자 안녕하세요 알약용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은 제 명함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리뷰 방송을 찍어볼건데요. 리뷰 영상을요. 명함을 비싼 돈 주고 해서 그런가 포장부터 고급집니다. 비즈니스 카드라고 써져있죠? 자 한번 열어볼까요?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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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나는 부분 짜잔 뒷면부터 볼까요? 자 일단 제 얼굴과 팩맨 일러스트가 그려져있구요. 그 다음에 유튜브 알량농장과 제 계좌번호 그 다음에 애완개구리 분해동물 고소매 제 업종이죠? 그렇게 써져있구요. 앞면으로 보면 제 일러스트 크게 그려져있고 알량농장 유튜브 양명훈 제 이름이죠? 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간단한 주소와 카톡 아이디 네이버 검색까지 오 잘 나오지 않았나요? 비싼 돈을 주긴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. 어우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뭐 저한테 분양을 받으시거나 뭐 저를 만나 뵙게 되면은 이 명함을 한 장씩 드리겠죠? 자 어우 마음에 드는데?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그리고 또 생물리뷰가 아니다 보니까 심심하시겠죠? 생물리뷰는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잘 놀죠? 흫흫 자 아 어쩌면 이게 최초일수도 있겠네요 자기 명함을 리뷰하는 사람은? 자 제 알량농장 명함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 잘 놀죠. 자 잘 놀죠. 자